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카멜로 브레네스가 본 수많은 믿었던 자들이 간 지옥. 1982년 저는 사고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제 모든 존재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둠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두운 동굴 속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끌고 가는 어떠한 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제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동굴을 지나며 내 안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은 죽었지만 제가 다른 어느 곳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벌써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굴 안을 한동안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저는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신음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춥고 어두운 동굴을 계속해서 걷고 있을 때 아주 크고 거대한 뱀들이 한쪽에서 또 다른 한쪽으로 옮겨다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음 소리와 고통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물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또한 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대지에 많은 방들이 있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걸었습니다. 방들은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각 그 방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부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순간 제 영혼의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제 모든 인생이 한 번 더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를 데리고 가는 어떠한 분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문에 도달했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어떠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하거라. 그 목소리 때문에 지옥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데리고 왔던 어떠한 분은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머물며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나는 가늠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음란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이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 순간 저는 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 그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말씀하시길. 오너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이곳은 나의 길을 기꺼이 따르려는 의지가 없으며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들 자신의 상상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저는 그곳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음 소리를 듣는 동안 제 영혼 산산히 부서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어떠한 철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여자가 흔들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몸은 변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살 때 마법사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슬픔으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전신은 불 속에서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름 끼치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주길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다시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지구 안에 있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에 열려있는 곳 그곳에는 어떠한 끓고 있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마귀들이 와서 그들을 다시 그곳에다 쳐넣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보여주시길 순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며 애원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비는 이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비는 오직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자비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었던 적이 있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에게 목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성교사들과 많은 믿는 자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제 관심을 끊은 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언, 성령 세례 그리고 주님이 병고침에 대하여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분은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다시 세상에 돌아갈 기회를 바라며 그렇게만 된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실제이며 성령님도 실제이시며 주님의 복음 안에서 진실된 자유가 있다고 세상에 외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나올 수 있던 기회는 오직 그가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성교사도 있었는데 그 성교사는 아프리카 성교지를 열기 위하여 돈을 요구했지만 오직 그 돈의 반만 쓰고는 나머지는 그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곳에서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을 위해 썼던 돈 반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을 취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용서를 위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비가 부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그들의 교회에서 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종류와 모양과 생김새의 마귀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팔만 하나 붙어있는 마귀 한눈만 있는 마귀 그리고 한 다리 그리고 다리 끝에는 당나귀의 말국같이 생긴 것이 붙어있는 마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반쪽같이 생겼으며 나머지 마귀들은 얼굴에 아무 생김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귀들은 파괴하는 마귀들이다. 가정에서나 길을 잃은 자들에게 이 마귀들은 파괴할 것이다. 밤낮 쉬지 않고 매일같이 그곳에서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그곳의 영들은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할 때 그곳에서 12살에서 14살쯤 된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제 안의 영이 그들을 향한 고통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 아이들도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행했던 많은 일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믿는 분들이 그들의 아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벌써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 또한 어른들처럼 고통을 받는 곳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 중에 성과 악을 이해하며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눈에서 숨겨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넋비 경기장 같은 곳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 경기장 같은 곳에는 마귀의 놀림감들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웃음거리가 되는 상대는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꼬리로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마귀들의 즐거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귀들은 사람들의 몸을 찢은 후 여기저기에 숨기고 그들에게 자기 몸이 찢어진 부분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이는 마귀들로 하여금 굉장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아픔은 사단과 마귀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귀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몸이 찢겨진 상태로 그들의 몸을 질질 끓고 고통 속에 다니며 그들의 찢어진 부분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들에게는 이 광경이 굉장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마귀들은 사람들의 한쪽 다리만 찢어서 그들이 방방 뛰거나 절렁거리며 그들의 다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또 어떤 마귀는 발 한쪽을 떼워서 그들이 아픔을 느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며 그분의 길을 따랐던 사람인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면 그 심판은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멜로 브레네스 간증 지옥 1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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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